여전히 화려하네요 지금 여기는 도쿄의 빈자라는 곳입니다 하이브랜드 상점이 쫙 늘어져 있는 고급 오브 고급 우리나라로 치자면 강남? 청남?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고급진 곳인데 제가 오늘 여기를 왜 왔냐 아주 특별한 카페에 가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름부터 뱀파이어 카페거든요 오기 전부터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에미링이라고 일본인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이 카페를 간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촬영 협조를 구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항마력이 될 란가 모르겠네 항마력이 와버렸어요 7층에 있다고 하거든요 오픈시가 5시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또 야 미쳤다 고깃집이랑 클럽 사이에 있어 입지는 되게 평범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디테일 뭔데 예골 어 뭐야 바로 열렸어 7층 7층 아 벌써부터 긴장되네 이게 뭐라고 사실은 이 친구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끝까지 꼬셔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혼자 온 거거든요 야 미쳤다 미쳤다 야 음악 뭔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 고요약인가요? 네 5시까지 촬영 기간을 받은 혜진입니다 아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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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샤드컬 아하 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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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너무 세상에 안녕하세요 아 진짜 어둡다 지금 매장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음악 하면 미친 것 같다 어떻게 잠시 일단 세팅 좀 하고 아 갑자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해당 오해 아 네 저스트키는 자식이 아 맞네 아 아 맞아 아 네 진짜 코스 메뉴 코스? 오, 예예 나돔시오 미란 메뉴 캔이무어주기 다 말하자 고원 축하드려 고원 축하드려 고운 하자 하이프로 사주지 롤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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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을 고원继 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쌉나 이게 그 유명한 마도서 메뉴라고 하고 1인 원드링크 원푸드 해야되고 자리세 500엔을 받는다고 아 예예 이거 음식 메뉴 이름도 대박이에요 그 뭐냐 이거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부활의 의식 샐러드거든요? 샐러드인데 이름을 이렇게 붙인거야 숙명의 장미 아 그런느낌이구만 지금 백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이거랑 코스요리 시켰거든요 처음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나오는 그런 워싱갱이를 시켰습니다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라일지 치즈네 음 보통 이런 컨셉카페 오면 음식 퀄리티는 기대를 잘 안하게 된다 아이가 그 컨셉 자체를 즐기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음식 퀄리티도 괜찮아 맛있어 아 맛있어 우와 야 이게 뭐지 안에 보라색으로 막 빛나고 있거든요 되게 특이하다 저희 옆에서 말 한투만 하니까 구글 돌리고 있어 고길바 고길바 그댈 고길바 이제 시작될 그 후에 문을 복잡하게 네 그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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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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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kémon Pokémon 제 dissect기 꼬리 야 미쳤다 야, 스고이네 와아 야 또 치아오스스 뷰미가 이따 치마리로 인사해 야, 야 도자이아몬 아, 진아미니, 이거 이게 뭐예요? 마력 마력, 오오 스고이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내가 이거를 직접 말로 하겠을 줄이야 ㅎㅎㅎ ㅎㅎㅎㅎ 감사합니다 아뇨 아 피자 아 나도 되게 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좀 짜끔짜끔하게 나오는구만 도우로 하시는 분이 opener 진짜 데바드가 어렵네요 너무 데바드가 어렵네요 네 일본에 살고 있었어요? 예. 그동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 한국으로 왔어요? 6개월에서 미소하고 인도에서 여러분 عن 찾을 수 있어요? 한국에 살고 있어요 아! 아무튼! 언제 살고가? 학생 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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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파이어인데, 쇼각 뱀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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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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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20년 전? 와, 사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 지금, 지금, 한국인들이 엄청 많아서, 아, 다른 국민들, 네, 지금 한국인들이, 아,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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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치킨, 아, 치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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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야, 아래, 아, 나 여름에 올걸, 아, 아, 한국인들은 일본의 한국料理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전과는 굉장히 긁어내었어요 한국인들에게 많은 리퀘스트가 되었다면 다시 돌아올까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또 했으면 좋겠다 또 하면 진짜 다시 올거에요 絶望과 유나의 칫국에 닿을 수 있는 죽음의 단죄 絶望을 할거에요 다시 돌아올게요 파스타가 나왔는데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십자가도 그려주시고 디테일이 엄청나지요 잘 먹겠습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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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코를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백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너무 친절하시고 대화도 좀 하다보니까 긴장도 풀리고 해가지고 좋아 뭔가 백장님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멋있게잉이가 있네요 맛있겠다 아 오 대박 이렇게 열심히 불타고 있습니다 아 조각이 생각보다 크구만 대충 이런 느낌 이고요 곱네치킨 약간 그런 느낌이네 연기가 엄청납니다 양은 내가 이거 전에 가추덕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수준 완전 배고플 때 오면 좀 모자랄 것 같고 적당히 배고플 때 오면 만족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그랬습니다 마지막 디저트 이렇게 왔습니다 사이즈가 되게 이만해 이만해 되게 작아 잘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정성들여서 만들었어 맛있겠다 맛있겠네 음 밑에 약간 타르트같이 과자가 있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이스크림 맛은 고기집 가면 딸려있는 그 아이스크림 그 맛 네 네 여기다 파이팅이 감사합니다 거의 5만원 아 이거 자리세까지 있으니까 5만원 얼마?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네 다시 돌아올 때 사진 찍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네! CD! 와, 대박! 특별히! 특별히! 와, CD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의 CD가 되었나요? 데ジャブ! 2020년! 2020년? 2년이 지났어요! 10년 전에 음악을 했었고 11년 전에 정말! 정말! 펜펀밤이 너무! 펜펀밤이 너무! 네! 유튜브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구독! 네! 오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데이트에서 왔어요! 이제는 친구와 함께 왔어요! 한 명은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왔으면 더 즐기고 싶어요! 오늘은 1명이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1명이지만, 여자랑이랑 얘기하는거에요 그렇구나 아, 그리고 1명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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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명이지만, 지금 1명이지만, 지금 1명이지만, 대박이다 지금, 지금도 2명이지만, 대박이다 지금 진짜 갑니다 안녕 아, 여기 우와 여기서 찍자고? 같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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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리스마스 뭐여?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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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忙碌 예약을 시켰어요 아 맞다 오실 때는 예약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약하고 오셔야지 허탐 안 치니까 그거 꼭 아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의가 넘치는 감사합니다 아 대박 너무 친절해 이렇게 친절한 뱀파이어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저녁 보내고 갑니다 일본에서 특별한 경험하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오십시오 예약하고 일본에서 좋은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뭔가 받았어 우와 솔로 라이브? 라이브 한다고? 굿즈 우와 이런 것도 아시는구나 연령 390살 진짜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사우나 아 사우나 사우나를 가신다고 우와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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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도 라이브 아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우와 와! 진짜? 오 대박! 대박! 신용옥고! 아! 신용옥고! 아!絶対! 아! 아! 기다리는 중에 되게 중요한 걸 발견했네 아!